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자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 다가왔네요. 한번 달려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니까 다양한 그런 소식들이 좀 있어요. 소식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비트코인 장난이 아니죠? 비트코인, 야 진짜 이렇게 또 오를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코인 투자하는 게 좀 약간 선뜻 다가서기가 그렇잖아요. 코인 투자한다는 게 알트코인 말고 그냥 비트코인만 봐야 돼요. 비트코인만. 미래의 아들에게 한 소리 듣기 전에 매수합니다. 아빠, 아빠는 그때 비트코인 안 사고 뭐 했어? 뭐 그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5만 2천 달러를 돌파했다. 5만 2천 달러. 현물 그 비트코인 ETF로 자금 유입이 계속된 결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가 총액도 지난 21년 말 이후 처음으로 1조 달러, 1조 달러를 돌파했고 코인베이스에 따르니까 이날 오전 6시 3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전날 대비 3.87% 상승해서 5만 1천 5백 9십 6.82 달러네요. 이로써 비트코인 시총은 1조 달러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앞서서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오후 11시 기준 하루 전보다 5.62% 올라서 5만 2천 111달러를 기록을 했고 5만 2천 달러 산을 돌파를 했어요. 전날 오후 5시 때까지도 4만 9천 달러 산에 머물렀던 비트코인 가격은 전날 오후 5시 50분에 5만 달러 산을 넘어섰고 5시간 만에 2천 달러가 넘게 급등을 한 거죠. 일단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는 다시 자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비트코인은 지난해 이미 현물 ETF 출범 기대감으로 157% 폭등을 해서 지난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승인에 따른 추가 상승에 반신 반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막상 현물 ETF 승인이 실질적으로 가격 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비관적 전망 때문에 가격이 급락하기도 하죠. 가상자산의 전문 자산운영사가 있어요. 거기서 어제 하루에만 6억 5천 100만 달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됐다. 이는 ETF 출시 이후로 가장 큰 1일 유입액이다. 그래서 어제 하루 투자자들이 그 비트코인 수요가 1만 2천 개 일어났는데 최근에 1일 생산량이 900개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투자들의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기 시작한 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향후에도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 블랙록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전날 하루에만 5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순 유입이 된 겁니다. 코인데스크에 보니까 일부 트레이더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 급증이 호재로 작용해서 수준의 비트코인 가격이 6만 4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가 봐요.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오는 4월로 예정된 반감기도 뽑네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약 4년을 주기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이죠.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 2012년, 16년, 20년 이 세차에 걸쳐서 반감기 맞이했고 이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른 바 있고요. 실제로 지난 2016년 반감기 때 비트코인 가격이 30배 넘게 오른바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트코인 쪽에 또 돈이 상당히 몰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그냥 알고 계세요. 비트코인은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보시라는 겁니다. 투자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빅쇼트의 주인공 빅쇼트 주인공이나 사람 있죠. 마이클 버리 주인공이 패배했다. 이 반도체 공매도 포지션 청산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마이클 버리 사이언 자산운영 CEO가 이 반도체 공매도 포지션을 모두 청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CNBC 보니까 이 버리는 지난 4분기 이 반도체 이 반도체 ETF 푸드옵션 10만 줄을 모두 정리했다고 하네요. 푸드옵션은 콜옵션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해당 종목 하락에 배팅할 때 했습니다. 배팅할 때 하락에 앞서서 마이클 버리는 지난 3분기에 약 4,70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이 속스 ETF 푸드옵션을 매수한 바 있는데 당시에 엔비디아 AMD 인텔 등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을 추정하는 이 속스 ETF는 전년 대비 32% 이상 급등한 상태였죠. 다만 속스 ETF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AI 열풍에 힘입어서 연말까지 역사적인 상승을 펼쳐요. 결국 버리의 그 SOX 속스 ETF 푸드옵션 배팅은 손실로 이어졌고 지난 4분기에 공매도 포지션을 청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잃었을 거예요. 이 친구 애지가 아닌 공매도 치다가 한방에 훅 간 거죠. 미국 증권거리를 보니까 마이클 버리가 지난 4분기에 알파벳 아마존을 포트폴리오에 새로 편시켰고 그동안 미국 증시와 반도체 하락에 빈번하게 배팅했던 것을 감안해보면 눈에 띄는 행보네요. 마이클 버리는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주식을 각각 490만 달러 460만 달러 매입을 했고 M7의 대표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서 증시 상승 난리에 동참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솔직히 이런 말을 깝축되다가 한방에 훅 간 겁니다. 결국은 왜 하락의 배팅을 해? 상승의 배팅을 해야지. 하여튼 좀 답답하네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여러분 지금 보니까 한 7만 3,400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만 3,400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오를 것 같아요. 잘하면은 7만 4,000원까지 다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7만 4,000원까지 다시 복구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오선주도 까짝까짝 올라가면서 현재 6만 2,400원이죠. 6만 2,400원이니까 까짝까짝 가면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올라갈 것 같아요. 6만 2,500원까지도 충분히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하게 그냥 모아갈 수 있을 때 모아가세요. 모아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정받으면 모아가고 오르면 조금 쉬세요. 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우선주는 외인들이 조금씩 몰래 와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지표를 보니까 환율이 1,332.8원이네요. 환율이 지금 2.7원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달러인덱스는 104.68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홍콩은 오르기 시작해요. 항생하고 홍콩 H2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고 일본 니케이도 한 0.65% 3만 7,948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문제지. 대한민국이 좀 많이 실컷 올라야 하는데 코스피도 좀 빠지더니 다시 또 약간 고개를 지켜두면서 다시 플러스로 양전이 됐습니다. 삼성이 올라줘야 시원하게 오르는데 삼성이 상당히 비실되는 하루이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합니다. 아쉽기는 하고 이러다가 또 어느새로 뒤질을 피겠죠. 필겁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